기억을 더듬어 18 그때의 날을 만절 불엔 솜털 가득 허나 내 태도는 반전 세상 까칠한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혀 적어내는 내 단어들을 꽤나 건방져 방점을 찍어줄 fake MC가 필요해 날 깎아내리 턱시 마치 숙명이라도 짊어진 듯한 기분 가사마다 진짜의 나를 테이프했지 힙합 그 다음엔 핍박 다시 깻밥 멋진 나의 람들 난 위열렘세 니가 flow 앤 마무린 kickass mother fucker 우탱처럼 너네들의 neck 모두 꺾어 oh yeah 서서히 가능성이 보여 자칭 안가닥한다는 래퍼들이 모여 있던 다음 카페 래퍼라면의 입성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기 있어 이 순삼이 그만큼cel 인정한 것 그 다음엔 핵박이 빠져 그 다음엔 핵박이 부여 그 다음엔 핵박이 부여 앤 마무리 기억을 더듬어 18 그때의 나를 만절 불엔 솜털 가득 허나 내 태도는 반전 세상 까칠한 표정으로 흐느적돼 완전히 팝스런 내 거름거리 꽤나 건방져 방점을 찍어줄 에어포스 1 이 필요해 형들이 나를 깨워놓은 걸 네이저 플레이버에서 받은 바운스 선정보 그걸 신고 있었다고 에어포스 1 하지만 fuck 그놈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겠어 돈 때문에 점심을 빵으로 때우며 모은 망원짜리 넉장 써보기로 한 거지 흥정의 역사 눈앞에 빌딩 숲이 보여 전국에 멋쟁이들이 모여 나 응원하는 일타지 드디어 두 타입성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기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상대야만 했던 가짜들 그땐 상상도 못했지 몇 년 뒤네 가면 놓게 될 세상을 놀래킬 가사들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발품을 팔며 신랑이 끝에 사야만 했던 작품들 그땐 상상도 못했지 몇 년 뒤네 가면 놓게 될 세상을 놀래킬 작품들 강진필 지저스 프라이스 컷 더 작풍이었나 싶어 몇 십어 직통 섞여있단 말 믿었지 눈빛 시퍼랑 이태원 빛 기업해 내게 땅 은은한 기억해 몰락처 성취 키워대 짧은 아니지 네 앞에 동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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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